개장 2년 만에 50만명이 이곳을 다녀갔습니다. 개장 2년 만에 50만명이 이곳을 다녀왔습니다. 자연을 한껏 느끼러 왔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바쁩니다. 서가야됩니다. 개장 2년 만에 50만명이 이곳을 다녀왔습니다. 개장 2년 만에 50만명이 이곳을 다녀왔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아주 접목이 잘 되어있는 것 같아요. 규모도 엄청나요. 나무나 꽃, 동물들을 여기서 직접 보니까 진짜 공부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나무나 꽃, 동물들을 여기서 직접 보니까 진짜 공부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잠시만요. 네! 다행히 보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